오늘은 먼저 한동훈에게 최성원이 검증하기에 JTBC 태블릿을 돌려줘라.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이것도. 이거는 최성원이 작년 초 대한민국을 상대로 야 검찰 니네가 이건 내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서 검증해보겠다. 그래서 소송을 집어넣는데 한동훈은 이때 이미 나불나불리 거리고 다녔어요. 이거 최성원 거라고 떨고 다녔단 말이에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작년 9월 1심 승소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면서 최성원이 태블릿 PC의 소유자임이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 접화 선고리 8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아니 최성원이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훈이하고 저 JTBC 이놈들 떠든 건 뭡니까 이거? 이 사건에서 JTBC는 어떤 입장 밝힌 줄 알아요? 우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 떠들었어 JTBC는. 그래서 제가 공문에다가 한동훈 귀하의 행태는 명백히 이율배반이고 적발하지 않다. 2017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 JTBC 태블릿은 최성원의 것이라는 취재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제 와서 최성원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그걸 항소심까지 하면서도 최성원에게 절대 줄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장시호 태블릿씨의 이미지 파일을 받아가지고 보내 시켜가지고 조작을 잡았기 때문에 JTBC 태블릿도 우리가 받으면 조작을 완벽하게 잡겠죠. 지금 JTBC는 태블릿 파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2조를 가지고 정리했는데 본체나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목숨 걸고 안 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태블릿은 최성원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을 뒤집겠다면 왜 바뀌었는지 왜 최성원 게 아니라는 건지 이거를 발표하고 공수처나 특검에 의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태블릿은 최성원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면 8월 25일 날 항소심 선고 기일에 법원이 최성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냥 돌려주면 되지 한동훈이가 주면 되는 거야 최성원에게 태블릿 기기의 조작까지 확인되면 이제 뭐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그래서 한동훈이가 무서워서 지금 못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고 있으면 해결돼요? 안 죽고 있으면 해결되냐고 이 쫄보야 여기서 덧가부면 진짜 죽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에게 공문을 하나 보내놨고요. 지금 뭐 제가 수시로 한동훈 공문 보낼 텐데 야 이 한동훈이 이 쫄보야 네가 지금 동영길 대표한테 허위 악질기담이라고 떠들었다며 그 자식아 내가 쓴 공문에 왜 답변을 못하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7월 15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때 전국 총 운송령 체진 집회가 있어요. 이 남대문에서. 그래서 12시에 일단 그 전에 한동훈 집 앞에 안진걸, 백은종, 김영민 등등 다 몰려가서 함 딱가리 합니다. 내가 이미 한동훈 집 앞에서 두 번 집회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쫄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7월 15일 날 이 몇 천명 집회를 한 이후에 이 쫄보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숨어있는데 마치 타조가 숨는 거 있잖아요. 타조같이 머리 밖으로 숨어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이 한동훈이 쫄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이건 그런다고 해결되겠냐? 이제 한동훈이가 믿고 있는 것은 이 어용 언론들 어용 정당 어용 언론들만 믿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지금. 한동훈이 지금. 감사합니다.